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큰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형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흥기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계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막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힘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단임 목사님께서 큰 지베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구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허목사님 박 목사님 그리고 한 60여 명이 지금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남아서 또 기도하는 저희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내일 지나면 이번 주일날 오후 5시인지 6시에 선교지에 또 두 번째 팀이 떠나게 되는데 부키나파소에 이제 이장라엘과 18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거의 맞추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주일날 떠나고 다른 팀은 월요일날 떠나도록 되죠 그래서 화요일날 거기 도착을 하는데 불란서에 파리에서 월요일날 떠나서 만나고 전 주일날 저 아이스랜드를 거쳐서 파리에 가서 우리 팀들을 기다렸다가 비행장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부키나파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오늘 오후에 여행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다 깎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뉴스가 들어오고 소식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자려고 계획하고 예약을 해놓은 호텔에서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총을 쏘고 차량을 불태우고 또 사람을 호텔 안에 들어와서 인질로 잡아서 지금 현재까지 대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호텔에 밖에 막 불이 나고 전쟁이 일어난 영상이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상황을 알려드리고 이번 여행을 아직 간다 안 간다 결정을 못하지만 일단 그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행을 잠정적으로 취소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에 연락을 하니까 본부에 우리 하나님 성의 최고의 세계선교 총책임자 그렉 문디 목사님과 또 그 비서진들과 또 촬영팀들이 다 같이 가도록 계획되었었는데 이분들은 아직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현지하고 연락을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화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그 호텔에 지금 있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남수 목사가 CNN에 나와서 붙잡혀갔다고 엔질로 잡혀갔다는 뉴스가 나올 판이었었어요 날짜가 바뀌어서 한 주간 뒤티어서 이제 3일 후에는 오늘 금요일이죠 토요일 주일 월요일 지나 화요일 나흘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호텔에 들어가 있을 상황인데 그런 지금 시추에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군인들이 이렇게 급히 파송돼서 특공대가 그 사람들하고 이제 총질을 하고 이렇게 진압을 위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른 이슈는 그러면 총회는 어떻게 되냐 5천 명의 목사님들이 모이시는데 그 총회가 캔슬되지 않으면 예상된 강사는 공항이 폐쇄되지 않는 한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강사를 보니까 저하고 본부에 있는 그렉 문디라는 선교총 책임자고 두 사람이 강사해요 두 사람은 비행장이 비행기가 드나들면 그리고 총회가 캔슬되지 않으면 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일 아침까지 총회에서 저쪽 북키나파사하고 연락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야 되나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제 둘 다 가지 말라 우리 가지 말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총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총회가 캔슬되지 않는 한 또 그쪽에서 위험하니까 오지않 말라는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아마 강사들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간다 그러면 내가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집사님 가 나하고 같이 가 그러면 같이 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상황이 그런 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마 오늘 저녁 되면 진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지만 조금 더 있으면 진압이 되고 또 오늘 끝나면 끝나는 시간의 상황을 봐서 여행 가시기로 북키나파사의 여행 가시기로 된 분들은 여러분 잠깐 남으셔서 상황과 기도하고 또 상황을 좀 이렇게 조사에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키나파사에 가실 분이 18분이에요 저까지 아마 18이죠? 네 맞나요? 네? 17사람 한 분이 이제 손을 다치셔서 캔슬해가지고 17사람이 가도록 됐는데 오늘 예배 후에 잠깐 모이셔서 같이 기도하고 상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도 저녁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해 주셨는데 시국 또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안법 문제 이런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히 위험한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준비한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면서 준비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와 기술을 제공하고 핵을 기술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전 세계에서 그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광산 우라늄의 생산이 제일 좋은 퀄리티가 제일 많이 나는 땅이 북한이라고 조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죠 중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북한이 제일 퀄리티가 높은 핵무기의 원료가 그 우라늄이 북한의 매장량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 핵무기가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됐냐 하면 그냥 잠수함에서 어딘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해바다인지 서해바다인지 그냥 가서 펑 쏘면 용산에 하나 떨어지면 150만 명이 죽을 뿐 아니라 서울 시내에 거의 다 건물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떨어진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은 싹 없어지고 건물은 다 녹아나고 모든 생물은 다 죽고 뭐 눈 깜짝할 새 없어지는 거야 퐁 하면 그냥 끝나는 거라 그런 상황에 있다는 자세한 보고를 듣고 아 정말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얘기를 들으니까 소름이 끼치고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왜?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눈 감고 사는 게 낫겠지 그 정도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리스크 팩트 그리고 그런 피어 팩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 피어에서 팩트를 보면 피어가 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메디칼리도 바이러스 자꾸 연구해 보면 벨가 아닌 것 같이 눈에도 안 보이는 게 몸에 들어와서 갑자기 확 퍼지면 그냥 죽는 거야 이 팩트를 보면 피어가 생기도록 돼 있어요 피어 팩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두려울 조건, 사실을 즉시하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팩트, 피어 팩트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언더 컨트롤 절대로 막이 마음대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네, 보나 마나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다 왜 다시 다 따라 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 보면요 다 아슬아슬하고 막 조마조마하고 아주 안타깝고 막 그러다가도 나중에 나쁜 놈은 다 죽고 좋은 사람은 다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악이 성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악이 차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팩트를 보면 피어가 올 수 있고 또 팩트를 보면 리스크를 어쩔 수 없이 느끼지만 그런 위험과 두려움이 따라오는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한 자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Fear Fact 또 Risk Fact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지 그러지 않으면 못 살게 돼요 두려워서 못 살겠대 우리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 제목을 큰 집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베들렘의 축복을 주셨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뭐 축복 받을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베들렘의 축복을 주셨다 아멘 축복이라는 말이 낯설지요 우리는 굉장히 낯설어 왜 축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지 그 다음에 축복 받는다고 쫓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축복 축복 그러는 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축복을 받으라 그랬는데도 아멘도 안 하겠대 하도 야단을 맞춰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주시는 축복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실 생각은 하지도 않는 분에게 달라고만 하는 축복은 틀린 거야 그건 기복이야 복을 기도하는 복을 달라는 거야 그런데 원래 복은 달라고 해서 주기보다는 달라는 소리 안 하는데도 주실 마음이 있어서 퍼주는 게 복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주고 싶어서 퍼주는 게 복이야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달라는 소리 안 해도 주고 싶어서 그냥 퍼주는 게 복이야 이거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출 생각은 안 해 왜 줬다가 큰일 나가 뻔하지 그대로 달라는 데를 다 주면 포르장머리도 없을 뿐 아니라 교회 떠나고 철야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주님 떠날 걸 뻔히 아니까 주실 수도 없는 거야 근데도 자꾸 달라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수 없는 거야 그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우린 달라는 소리 안 해 그냥 주님 그냥 왔다 그러고 왜 왔냐 그러면 그냥 보고 싶어 왔다 그러고 아멘 그리고 축복 같은 건 관심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면요 너무너무 고맙고 마음에 들어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헌금도 많이 하게 하시고 11조도 잘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게 축복이야 달라는 게 축복이 아니고 그냥 주시는 게 축복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면 아멘 하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우리가 아멘 달라고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아 주신다는데 도망갈 이유가 어디 있어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들판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고랑에는 물이 흥근해서 다 들판에는 양떼가 덮었고 곡식 열매와 모든 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받아야 주시는 분도 신나시지 됐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주시는 분도 괜히 미안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주신다 그럴 때 아멘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한 해를 또 주님이 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가자 축복된 한 해를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지 기대하자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노인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젊은이들로 가득차게 하시고 주일학교도 부흥하게 하시고 성가대도 부흥되게 하시고 찬양팀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일어나서 교구와 목장과 다 양떼들로 가득차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준비를 잘 갖추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큰 집에는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디모데우서 2장 20절 큰 집에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 어마어마하게 크셔 세계를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우주 속의 지구는 우리 아이들 때 왜 담아치기 할 때 담아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야 큰 공 같은 거 태양보다 수백 개 큰 별들과 수많은 이런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집이야 아멘이에요? 네 큰 집이야 교회도 큰 집이야 그리고 교회들도 큰 집의 가족이야 교단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집 속에 있는 부서 기관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그건 큰 집의 또 작은 집이야 더 큰 집이 교단이고 교단보다 더 큰 집이 교회들이고 교회들보다 더 큰 집이 전 세계에 이게 다 하나님의 큰 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집에는 뭐가 있냐 하면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In a large house there are articles Not only of gold and silver Not only 오직 금만 있고 오직 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은 귀하지요 은도 귀하지요 그렇게 금과 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로 만든 Wood 그렇죠? But also a wood and clay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도 있고 나무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Some are for noble purpose And some for ignoble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지만 하나님의 그릇이 다 하나님의 집이 다 자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는 그 기준이 어딨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나무 이 세상에는 모든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면서 보시잖아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천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무슨 무화과나무도 있고 백향목 나무도 있고 향나무도 있고 무슨 번나무도 있고 별로 뭐 나무가 다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무들인데도 똑같은 것은 한 개도 없어 다 달라 사람도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은 비슷비슷한데 그 비슷한 사람 중에 비슷하지 똑같은 사람은 없어 더군다나 이 지문이라는 것은 이 60, 70억 중에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지문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엄마 뱃속에서 벌써 몇 주만 있으면 지문이 생기는데 이 지문은 이 지구상에 나온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만드신 거구나 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 아니기 때문에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 사람도 왜 저놈은 저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다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다른 용도로 다른 재료로 다른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멘 안 하세요? 그렇죠? 맞죠? 네 옆에 계신 분 보고 그렇게 생기셨군요 그럼 인사해야 돼 해봐요 나하고 다르시는 게 당연하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다른 재질과 다른 목적과 다른 사이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집에 집안에 사실 그릇이 보면 많아요 근데 그 쓰는 목적은 다 달라 그렇죠? 근데 서로 틀렸다고 자기 같지 않다고 너무 크다든지 너무 적다든지 그렇게 둘이서 막 승보고 그러면 그건 따라하겠습니다 그거는 웃기는 거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이제 두 가지만 한 독이라는 거 있어 질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만한 독이잖아요 거기다가 주로 뭐를 닮냐 하면 어른들이 옛날 보면 된장을 다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가 된장하고 간장을 담가 소금 잔뜩 넣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장 넣고 조선간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고 된장하고 그렇게 해서 된장 간장을 담아 근데 간장독이 이만해 근데 간장독이 볼 때 종지 요만한 걸 보면 저건 웃기는 거야 넌 왜 그렇게 생겼냐 그리고 흉을 뒤덮으면서 너 나가 죽어라 그래서 간장정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좌사로 죽었다 근데 그러면 간장 상에 간장이 올라와야 될 텐데 독을 갖다가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간장 먹을라면 종지를 죽여 내주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다른 목적과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각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이 사람은 왜 저렇고 그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또 큰 그릇이 뭐예요? 큰... 뭐라 그래? 김치 담글 때 소금으로 절이는 걸 뭐라 그래? 대야라 그래 그렇죠? 대야가 있어 근데 김치 담그는 김치 같다는 조그만 종발 보고 야 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욕을 하고 나가 죽어라 그래서 죽었다 그래 봐 그럼 대야에다가 어떻게 하겠어 김치를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김 톡은 톡대로 종발은 종발대로 종지는 종지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자리에 갈 때도 있고 또 허드레이라는 데 쓰는 것도 있지만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그릇이나 주소다 놓지 않고 반드시 그걸 가져올 때는 목적을 가지고 사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오늘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그런데 크냐 적으냐 어떤 재질이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자체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 될 것이고 될 것이고 반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고 쓰레기를 담아놨다든지 설거지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거기 오물이 들어있다면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용되는 데서 제외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디쉬워시가 잘 돼서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 돼서 깨끗하게 준비가 되면 다음에 어디든지 태블에 내놓을 수도 있고 음식을 담을 수도 있고 자료를 담을 수도 있고 무슨 일에도 쓸 수 있지만 그 준비가 안 되면 이거는 제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주님 준비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제가 그릇을 잘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딘가 쓰시고 언젠가 쓰시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사람만 쓰는 거 아닙니다 또 미련하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뭘 아이쿠가 좋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하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껍질입니다 그냥 주님이 쓰시기를 나는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친구들 다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주 대단히 설교를 잘하는 분 내가 부러워해 어떤 분은 기억력이 뛰어난 분도 있어 영어도 잘 하신 분도 있고 너무너무 부러워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분들도 많아서 아 참 분들은 정말 참 귀하게 쓰겠다 저 목회할 때 쉽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게 다 갖춰지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냥 성경도 어떤 분 만나보니까요 성경을 아주 앞에서부터 전에 한번 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쭉 읽는데 우리 보고 성경을 보라고 그러고 자기는 눈 감고 그냥 읽는데 다 외워 이야 10편, 자문, 이사야 뭐 다 외우는 거야 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거기까지도 뭐 열심히 연구하면 하겠지만 내가 손 든 거는 그걸 뒤에서부터 까꾸로 읽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나 봐 여러분 마지막 장, 마지막 절부터 마지막 절, 그 다음 절 이렇게 해서 뒤에서부터 읽어 외워가는 거야 이건 내가 손 들어버려서 이건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이요 귀신이요 그 많은 어마어마한 책들을 앞에서 읽고 뒤에서 읽고 앞 순서대로 읽고 까꾸로 외우는데 다 외워버려 그래서 내가 손 들어서 아 그러면 그분은 참 목회를 잘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목회를 그렇게 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어 그런 거 잘 외우는 거 얼마나 은사가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여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잘 외워서 기억력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뭐 설교 잘한다고 내가 누가 그래 뭐 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적을 게 없대 뭘 적겠어요 대야 얘기하고 뭐 종발 얘기하는데 뭘 적겠어 적을 게 없어 설교에 아 그런데도 그냥 내쫓기지 않고 40년 가란 소리 안 해서 그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해봐요 여러분 설교 한 달만 해봐 내가 물어볼게요 한번 집사님 해봐 한 달 했는데 계속 하라 그러면 그거 이거예요 그러잖아 그렇게 잘해도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일 교회 그리고 주님의 왕국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뭐 그냥 부족하지만 그냥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난 못합니다 내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주님께 자꾸 부탁하고 그래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이만큼이라도 쓰였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도 다 우리가 그래서 쓰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잘난 척하지 말고 좀 남보다 조금 더 하면 아는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크면 큰 척하지 말고 다시 하겠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아십시오 잘난 척하지 말자 예 하면 얼마나 알고 가짐은 얼마나 갖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그렇죠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껍질입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성령이 일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그런 기도했어 하나님 힘남 수가 한다면 뭘 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친히 나타나십시오 성령이 나타나십시오 당신이 일하시고 난 심부름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flee 도망가라는 거예요 the evil desires of youth 젊은이의 악한 악의 소원을 정욕을 그랬는데 flee the evil desires of youth 젊은이들의 악한 소원을 우리는 이걸 정욕이라 그러겠는데 정과 욕심이죠 여러분 정과 욕심 우리는 정이 많아 그래서 한국말에 정 떨어진다 그런 건 욕에 가깝다 그래 정 떨어진다 그런 말은 욕하는 거래 그런데 그런 정과 욕심을 쫓지 말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젊은이들이 가진 그런 것들 도망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이 그릇을 비우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고 악한 디자이어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그렇죠 and pure righteousness 그러니까 순수한 의로움과 faith love and peace 그러니까 순수한 의 우리가 잘못하면 불순한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세상적 가치관의 의가 있을 수 있는데 pure righteousness 선한 일 선한 순수하고 선한 일과 믿음과 사랑과 and peace 이런 것들을 따르라 with this who called on roll out of pure heart 그래서 사랑과 합형을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pure heart 거기서 불러내신 그분들과 함께 along with those who call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의와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화평을 쫓아서 준비하라는 뜻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거기서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난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무식하단 말 이 성경에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 무식하게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 장난하고 말싸움 하고 이래라 더래라 떠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건 말싸움에 친하지 않는 거니까 지우고 그런 거 버리라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다툼나고 싸움만 난다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결정해야 돼요 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행복하겠다고 결정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과 보고만에 살겠다고 결심하고 매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 주의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으냐고 모든 사람에 대해 참고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흥개할지 사도 바울이 디모드에게 잘 권면한 젊은 지도자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거역하는 자도 온유한 마음으로 흥개하고 회개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하고 혼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릇인데 나는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주님이 이대로 생긴 대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왜 난 저 사람처럼 그렇게 안 지었냐고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그분이 토기장인은 자기 맘대로 어떤 그릇을 지는 건 그분 맘대로지 내 맘대로 아니야 그래서 그분 맘대로 지으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지으셨어 이대로 지으셨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그 쓰임 받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그릇들이 깨끗한 그릇들과 잘 준비돼서 다니고 그렇게 준비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시겠다고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듣고 올해 한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이 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고 쓰실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DC 워시 아멘 잘해서 깨끗하고 드라이 하게 제가 설거지 몇 번 해봤거든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왜 집에서는 이렇게 바쁘지만 어디 이렇게 좀 한가하게 며칠 가서 집사람하고 쉬었는데 내가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왜 널 집사람이 하니까 미안해 왜냐하면 집사람은 흉번인데 설거지를 하느라고 두 사람이 먹은 그릇 일곱 개나 여덟 개밖에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설거지 통에 서면 거짓말 안 보태고 한 시간은 꼭 서 있어야 돼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그리고 한 시간을 서 있으면 힘들어 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그리고 들으러 놓아야 돼 요즘은 좀 낫지만 들으러 놓아야 돼 참 밥 먹기도 미안해 밥 얻어 먹기도 미안해 그래서 이제 한가하게 가 있을 때 내가 설거지 아마 그랬는데 설거지 해보니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더라고 딱 빡빡 해야 되고 뭐 퐁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세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라도 두 번 세 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집사람이 나 안 보는데 척하니까 자기가 가서 이렇게 인스펙션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잘 닦았나 안 닦았나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닦아서 그랬더니 깨끗하네요 그래 그래서 아 그럼 누가 했는데 나 걱정이 되도록 그렇게 말 앞으로 계속 하라 그럴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딱 행주질 하고 그냥 페퍼타올로 싱크대까지 깨끗하게 다 싹 해놓고 아 그러니까 기분 좋더라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에 쓸 뭐 먹고 이렇게 삶 때문에 같이 싸놓을 수도 있는데 그럼 다음에 못쓰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닦아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탁 말려서 다음에 바풀 때는 탁 풀 수 있도록 그를 준비하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 그릇으로 우리를 쓰실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큰 걸 주실지도 몰라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르지만 금년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그릇을 크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축복을 알아서 주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채우실 주님이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두세 장 부르고 이제 금년에 하나님이 교회에 큰 부흥도 주시고 우리 심령의 부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대단한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면 크게 하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느낌이 오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큰일을 이루실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뜨거워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찬송 몇 장만 부르고 찬송도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죄악 그리고 기도만 해야 기도도 아니고 찬송도 기도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183장 핀드레 마른 불같이 찬송을 부르고 또 한 도장도 부르고 우리 예 예 아멘